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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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쥐두끼 싸고 왜? 쟤 왜저래? 아, 파리, 파리, 파리 아, 약도 없는데 있네 아, 약도 없네 발차게 하지마라 어디서 쏜거야 결정 안하는거니 오, 감정?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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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립 근데 왜? 왜 이래 이거? 와... 잔인하다 이게 아 여기 있었구나 이거였구나 여기 트리거가 있네 으음 잠겼어 다 죽이고 편하게 먹자 15m 위에 있어 저 위로는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깄다 2개 2개 지금 3개 있고 풀 오브젝트 디셀룰레이트 풀 에네미 에네미를 밀어버릴 수도 있네 2개짜리 2개짜리 쉐도우 워크 피 없나 피 아이씨 왜 안내려가 이거 좋아 좋아 룬을 모아서 스킬 찍는거에요 차랑 똑같아 어 피있다 나이 오이씨 걸릴뻔했네 맵 어 어 어 으 으 으 으 으 도쿄 하이페이셜이 더 나을 수 있는 뭐지? 한층 더 가요? 3층? 3층같은데? 4층인가? 아, 아까 여기구나 자, 키 알람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알케미스트인가? 이 사람이 알케미스트인가? 많아 자, 이제 도어로 나가면 된단 말이지 3층 1층 저 벌들이 왜 공격을 안하지? 저거 와 뭐야 벌들 와 뭐야 벌들 어 그래 그래 피 피 피 뭔가 차 있는 걸 던져야 돼 이건 안 되나 여기도 있네 아 무서워 죽겠네 저거 이거 다 안 돼 클로로폼 이건 안 되고 오 눈이다 그냥 가도 되나 어 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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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인데 아 어 이 사람이네 알래 파이패시한 가입니다 뭔 실험을 하시길래 물어보러 왔소 소콜라? 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왔었군 뭔 소리 들으셨어요? 진도시를 만나러 왔다고? 크라운킬러는 당신의 환자였소? 이거 지금 플레이 하시는 분들 다 최적화 별로 안좋죠 아니 이걸 나한테 왜 줘 얘 뭔가 환청이 들리나봐 뭐 정신병 있나본데 자꾸 뭐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이런 것들을 잃은 것 같았다 기억의 질환이 아닌 것 같았다 위치 스킨 만화가 더이상 재생성되지 않는다 데미지를 입으면 이거만 한거지 이거, 이거잖아 이거만 한거지 이거? 진짜 하렜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이 사람이 내는 소리때문에 그랬나봐 너... 너 괜찮은데? 박사가 크라운 킬러래 박사가 크라운 킬러래 마이너들에게 도움을 도와줄 수 있겠지? 첫 번째는 그녀의 마음이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지 너무 늦었지만, 아마 너는 아직도 죽을 수 있겠지? 그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지? 내 건강에 대한 치료에 대한 치료에 대해 그는... 카운터 시룸을 도와줄 수 있겠지? 남겨둔은 312 반응하는군 바스코의 저널 가버렸네 가버렸네 이거 안열리냐 이거 1070 SLI도 프레임 드랍이 심해? 참 뭐 나와야겠구만 저거 패치 안나오면 진행하기가 힘들거 같은데 이거 빼버려야지 이거 어찌 연단 말이오 열쇠가 필요한가? 아 312? 아 아 아 아 아 아 오염되나? 자 오염된 저거 몸에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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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으응 상위 shoaf 강아지라 도망가 에헤 에헤헤헤헤허헤헤헸헤헤헤헤헗헤헤헤헠헤헗헤헤허헤헿헥혀헿헤힛헿허허헤헤헭헤헛헣 아니요! 아니요! 아니, 너가 당신을 감염시켰어 그래서 내가 세럼을 만들었지 치료제를 그냥 죽이는 선택지도 있고 살리는 선택지도 있어요 그냥 죽일 수도 있나봐 이거 먹고 가야 되는데 저 위에 있는 룬하고 저거 내가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천정을 어떻게 올라가냔 말이지 더 위도 있어 심지어 바로 여긴데 7m 앞에 이게 어딨는 그냥 아래 있는 것만 먹을까? 이거 먹지 말고 가까운 것부터 23m 한 칸 아래야 한 칸 아래 아, 저기 애들 있는데 아니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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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죽어 아이씨 누군가 죽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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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죽는것은 이제 이 룬을 먹을거입니다 아이씨 아이씨 여기! 엔톤 말하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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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건 뭐야? 무슨 효과야? 어디가? 일로와? 뭐해? 야, 이게 암살이... 무쌍이 좀 더... 화려한데... 암살보다... 룬을 먹기 위해서라면... 피는 이걸로 채우면 되지 먹을 걸로 채우면 됩니다 자, 다음꺼... 43메터 지하거든? 어휴... 여기도 애들 맞네? 어? 어휴... 지하로 또 어떻게 간단 말이오? 엘베아가 여기가 1층이야 여기까지 밖에 안와 여기가 1층이라서 지하로는 안 가지더라구 여기가 메인홀이잖아요 여기가 메인홀이잖아요 여기 구멍? 아니, 구멍하고 상관이 없지 이 아래를 못 가는데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을텐데 맵같은 거 볼 수 있나? 이거 한번 봐봐 맵이 있긴 있거든? 맵이 있긴 있거든? 근데 이것 좀 보기가... 이걸 본다고 해서... 이걸 본다고 해서... 일단 이거 말고... 일단 이거 말고... 이거 한번 봐봐... 아... 저거 아닌데? 이건 참이고... 여기 근처에 룬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건가? 내가 봤을때 여기 내려가면 또 똑같은 곳이야 여기 내려가면.. 잠깐만 여기 뭔가 있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최적화는 진짜 안좋아 내가 1080인데 베리 하이로도 고정 60이 안되요 울트라.. 60나오는 구간이 있긴 있는데 고정 60이 안되요 실외에서 도대체 얘네 시현을 무슨 그래픽 카드로 한거야? 도대체 얘네 시현을 무슨 그래픽 카드로 한거야? 진짜...